포켓 체인지 배틀 포켓 체인지 배틀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 체인지 배틀이라는 컨텐츠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초대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한 사람은 바로바로 저 아래에 있는 야 근데 나 여기 뛰어내면 죽겠는데? 잠시만 오케이 오늘 저를 초대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옥규 아 나 코바로온이 있네 이거 뺄게요 여기에 있는 옥규 옥규가 저를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옥규님 반갑습니다 근데 옥규님 네네네 제가 이 컨텐츠는 처음이라 룰을 잘 모르는데 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룰은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럭키블럭 레이스와 좀 많이 흡사해요 오 네네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네 안보이는데 서로께 안보일거 같은데 엄청나게 큰 벽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서로 모르는 상태로 럭키블럭을 까면서 어 서로의 잡는 포켓몬도 모르는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거죠? 끝쪽에 가시면 이제 서로의 포켓몬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 서로의 포켓몬을 바꿀 수 있어서 체인지인거야? 그래서 이름이 포켓 체인지 배틀이죠 아 포켓 체인지 배틀 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알거같애 재밌을거 같은데 바로 오오 차고차고 안봐도 뻔하죠 차고차고 여호 차고차고 잤나요? 안잤습니다 안잤는다 오호 이거 포켓몬 이름도 뭐 알아볼 수가 없겠네 어 이게 나왔네 까겠습니다 어어 좋은게 안나와 야어 해피노스 꽉인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까보자 까보자 어허 오 아 이거 패스할게요 어 여긴 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체인지 도어라는데에요 체인지 도어? 이제 서로의 이 럭키블롯 레이스 길을 바꿀 수 있는 문입니다 오오 난 안바꿀래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쭉쭉 오호 아 꽝? 오오 좋은게 안나와 오 뭐 좋은거 나왔나봐 어 아이템 먹는 소리였어 아이템 나왔다 오 내가 봤을때는 마스터볼 예상해봅니다 아 근데 이거 포켓몬을 바꾼다 했죠? 네 포켓몬을 이제 한 마리씩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끝에 가면 있어요 오오 내가 일부러 안좋은거 잡아가지고 바꿔버릴 수도 있는거네 네 심리전이죠 그 대신에 아 심리전 오 이거 잡아버릴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패스 패스 좀 그래 야 좋은게 하나가 안나오는데 좋은거 좋은거 오오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기라티나 같은데? 뭐가 뿔 봤어 기라티나 아니야 이거? 오 기라티나 기라티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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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입니다 패스 패스 아 이것도 패스 아 이것도 패스 아 아 이것도 패스 아 좋은거 하나가 안나와 아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여긴 뭐죠? 안녕하세요 서로 이제 볼 수 있는 공간 아 볼 수 있는 공간 아 무슨 포켓몬 잡는지 볼 수 있겠네 여기만 어 여긴 오 야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이건 못참지 잡겠습니다 두번째 아 좋은게 안나왔어 시고마 패스할게요 패스 케르디오 케르디오 잡아갈게요 오 잡아간다 케르디오 개또 메타모 메타모 오 메타모 덩쿠리 네? 하 오 오 코바룬 코바룬 잡아갈게요 오 잡아간다 저거를 코바룬 개또 오 메시브 잡나요? 잡아가겠습니다 오 잡아간다 포켓몬 몇 마리째 잡는건지 모르겠네 가자 가자 볼 쭈쭈가자 번치코 말하면 안되지 오 이거 잡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패스 패스 아 어 어 좀 천천히 가죠 그쵸? 오 오 좋은거 나왔나봐 어어 어 뭐 포켓몬 잡는다 저기 근데 포켓몬 포켓몬 뭐 던지는 소리가 났는데 띵 소리가 안났어 그 좋은 띵 소리가 나 예리해 던지는 척 한거 같애 오 이..이거를? 오 오 뭐야 이거 진짜 기라티나 같았는데? 아닌가? 비밀이죠 오 진짜 기라티나 같은데? 뭔가 잡았어 오 이거는 가이오가가 나오면 좋죠 뭐야 나 이만큼 나왔어 대박 엄청 좋은거 나왔어요 나 엄청 좋은거 나왔길래? 아 알려줄 수 없지 오 자 자리체인지 할까요? 할래요? 합시다 오케이 가자 자리체인지 한번 해보자 가자 가자 좋은거 나왔나 어 어? 어 좋은거 나왔나본데? 어 좋은거 나오면 곤란한데 많이 곤란한데 나 좋은게 안나오는데 오 아 좋은거 진짜 안나오네 오 오 잡아야나 뭘 잡는다고? 기분좋은 띵소리가 안났는데 자리체인지 하실래요? 아 전 이번에 안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한다라 가자 어 좋은거 나오자 가자 아 제발 나 세마리 남았는데 세마리다 좋은거 잡아야되는데 오 이거라도 잡자 오 이건 잡아야지 뭐길래 저기 진짜 장난아닌가본데? 어 저기 진짜 장난아닌가봐 이것도 잡아야지 오오 이거 무조건 악시킹 하하하하하하 어 무조건 악시킹이지 볼 어허 나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어허 뭐 보이나요? 이거 무슨 포켓몬이게? 그.. 티라노사우루스같은 그 포켓몬 아니에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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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나 이름 맞추면 볼 하나 줄게 어 아 기억이 안나 아 패스할게요 응 포할몬 자 가자 좋은거 아 나 한마리 남았는데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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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게 안나와 자리체인지 해야되나 아 안나오네 오 자리체인지 꼭 안하겠습니다 자리체인지 안하겠습니다 가자 아 가자 아 한마리 남았는데 한마리 잡아야되는데 잠시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또 하자 아 괜찮아 여섯마리 다 잡았어 여섯마리 다 잡았나요? 다 잡았죠 뭐 다리님은 뭐 좋은 포켓몬 좀 잡았나요? 아까 봤잖아 막 내쿠자 잡고 어 펄기아 잡고 어 이제 여기서 뭘하면 되죠? 아 이제 여기 보시면 뽑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체인지라고 적혀있네요 안에 보면은 이제 종이가 있어요 음 네 1,2,3,4,5,6 조커가 있죠 네 자 여기서 1,2,3,4,5,6은 자기 왼쪽에 있는 포켓몬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아 네네네 만약에 다리님이 1번을 뽑았어요 응? 다리님의 1번 포켓몬을 저한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아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1번이 들어온에 1번 포켓몬을 너한테 주는 거고 너가 뽑은 숫자를 너한테 주는 거구나 간단하네 조커는 뭐죠? 제가 원하는 포켓몬을 다리님한테 주고 다리님의 번호에 뽑힌 숫자를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조커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되는 거구나 맞죠 오오.. 대박인데? 오 szok anl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바로 뽑아볼까요? 뽑아보시다 아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저 먼저 뽑을게요 하 뽑았어 왔나요? 네 하나, 둘, 셋! 어! 나 1번! 아! 아! 3번! 3번 뭐죠? 저 3번 우라우스입니다 우라우스? 네네네 저 펄기아요! 아 펄기아 드릴게요 아 이럴수가 와... 진짜 너무 속상하다 야 펄기아를 주네? 아하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하...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포켓몬 체인지까지 다 했고 일단은 포켓몬 에이터를 이용해서 포켓몬 레벨 100 100을 맞춰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켓몬 100레벨 100레벨을 다 맞춰왔고요 이제 배틀 한번 해볼까요? 다리님? 아 좋죠 배틀이라 와 너무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3 2 1 고 슛! 아르세우스 대 케르디오? 아르세우스? 오... 미쳤네 얘 아르세우스 뽑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아르세우스는 격투에 약하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네 미래에이지 가자 미래에이지 미래를 본다 선칼 나 일단 선칼로 계속 때릴게요 오 선칼로 계속 때리자 아르세우스 보내버려 오 미래에이지에 반피 깎이고요 와 뭐야 아르세우스 잘라버려 메시붕 나와 메시붕 메시붕이라 거품강선 야 뭐야 어 뭐야 피 많이 깎았어 메시붕 피 많이 깎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뭘 꺼내주면 좋냐 코바룬 나와 오 코바룬 코바룬 왜 꺼냈냐 원수갑기가 있기 때문에 원수갑기 쓰려고 꺼냈습니다 어 피 이거밖에 안 난다고? 맞아? 잠시만 이건 너무하지 돌진 오케이 오 코바룬 기술이 너무 안 좋다 메시붕 잘라내고 코바룬이 나온다 두번치기 오케이 두대 때려 두대 때려 오 피 많이 깎았어 두번치기 오 피 많이 깎았어 두번치기 오케이 코바룬 잘렸다 그래도 수고 많았어 헤로코체 나는 무릎차기 오 빠른데 렌드로스다 렌드로스 렌드로스라 신통력 하자 오 아파라 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차르도 나와 한번더 신통력 에너지볼 오 아프다 아프잖아 데미지 이번에 보내자 에너지볼 아 P1 맞아 이거? 나이스 야 너무하지 울하우스 나와봐 재미만한 때리자 솔가레오 나와라 솔가레오 쉣 솔라빔 임파이트 임파이트 좋아 두대 때리고 한대 맞꼬여 임파이트 잘라내자 어? 와이드볼트 제가 더 빠르죠 마지막 레쿠자 파륨점정 오케이 잘라 나와라 펄기야 펄기야 믿는다 파륨점정 펄기야 잘라내자 제발 레쿠자 믿는다고 파워잼 오 오케이 어 다리님 별거 아니네요 펄기야만 뺏기지도 않았어도 아 체인지배틀 재밌네 야 이렇게 상황이 완전 바뀔 수가 있구나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의 패배가 되었습니다 체인지배틀 포켓 체인지배틀 처음 초대받아서 이렇게 와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